으 아 안돼요 안되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제발요 7 10 10 아 이겼네 아 이겼네요 자 요거 4짜리 빼도 되겠죠 헤드샷 그리고 내버려 그러면 내 손 딱 비우면서 끝나지 아 끝 으 흘랄 벤 에밀 레지스 약간 욕하는거 같기도 하고 아 에밀 레지스는 밀프가 될거였네요 심지하 이런 애 빼 버리고 에밀 레지 쓰는것 같긴데 5짜리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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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일이야? 왜, 무슨 일인데? 갑자기 막 불러 빻하더니 탑이 생겼어? 갑자기, 갑자기 빻하더니 탑이 생겼다고? 갑자기 빻하더니 탑이 생겼다고? 갑자기 나타난 탑 탑이 갑자기 왜 탁 나타났지? 그 호영이 백수니까 말 섞지 마세요 백수병 옮집니다 지금 일 쉬고 있어가지고 백수병 걸렸거든요 병걸리니까 말 섞으면 안 옮집니다 뭐, 뭐야, 이 시X 아아아아아아 호영아 아아아아 어? 야 무슨 크레바스 있는 무슨 북극 뭐 이런 데도 아니고 너네 둘이 뭐하냐? 아 이거 길로 다니라는 조언인가 보다 이거 싱크홀에 뒤졌네 이거 아 오마이퍼킹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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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 사이피옵스 하지마 하지마 얘를 오른쪽으로盲하네 아니메 한입 안돼 안돼 안됨 안 되어어어어 안됨 들어와 아.. 한 방 남았는데? 누가 먼저 한 대 떼니냔데? 이럴 때를 준비했지? 안 돼! 일어나! 받아라! 실명! 사이클롭스는 눈깔이 하나니까! 실명하면 더 극적으로 죽을거라고 난 알고 있어 피 너무 온다 코영아 사이클롭스만 뒤에서 때리는게 아냐 너도 조심해 너 뒤에서 코발로 갔다가 항문 주름 다 폐질 때까지 존나 세게 발로 깔 거니까 너 한번 형 한번 봐 너 똥 싸면 똥에 주름 없게 만들어 줄게요 이게 뭐 개.. 엄청 무슨 엔진 돌아가는 소리가 아니야 탑에서 이거 로켓 아니야 로켓? 갑자기 빡 하고 나타났다메 로켓 아니야? 로켓 아니야? 뭐야 안해? 빛이 뭐예요? 앗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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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리멘탈 엘리멘탈 아 강화한 엘리멘탈 기름이야 못 만드네요 자 그러면 괜찮아 폭탄이라도 만들자 자 폭탄 자 포션 말고 폭탄 이 새끼야 어 디멘트리온 폭탄 그렇지 자 칼에다가 칼에다가 엘리멘탈 바르고 칼 이거 좀 꽤 오래 쓰네요 칼에다가 방어 관통 10자리 박아줍니다 그리고 아까 폭탄 쓰는거에서 디멘트리온 폭탄 어딨지 아 여깄네 디멘트리온 폭탄 아래를 하나 더 달아주고 그리고 여기서 진짜 떠나라고? 아냐 골렘아 골렘아 그렇게 날 아이씨 말을 못하 말을 날 멍청 처 its 1 1 1 잡고 쳐볼까? 완벽해 완벽한 춤이었어 에너지 간단이야 그때 조졌는데? 후엔? 자 짤짤이로 갑시다 아야 오메! 잔발이 안들어간다 무조건 강공으로 때려야되네 무조건 강공으로 때려야되네 하! 필사인 컴맨! 후엔? 어휴 쉣 어휴 쉣 아야 아우 개 아프해 핫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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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쉣 야야야야야야 안돼 안돼 아휴 씨 아휴 다 내거와가지고 이게 무슨 개짓이야 아휴 힘들어 씨 오메오메 아우 개 피 나는거 봐봐요 왜 그냥 아휴 음 으하 해 sediment 끓였다 강화된 제비 다 썻다 크 알아 hemp 내뱉 어 부근하셨나요? 네 제발 버근하자 제발 버근하세요 제발 아 왜 앞으로 뛰었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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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메 그랜 그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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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왜... 뭐 때려냐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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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랜 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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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다음에는 한번 뒤에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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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밥을 다른걸로 바꿔야되다 밥이 없어가지구 밥 많이 차는게 뭐가 있을까 괴물 눈깔 먹으면 에너지 좀 많이 찰라나 기름도 빠졌네 엘리멘탈 기름 잠시만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다 해놓고 죽는다 이거 이게 여러분 두 번째 난이도에요 이게 자 피가 찰 때까지 조금 버틸게요 너무 나대다가 죽을 거 같아요 어 어 어 어 어 예시 안 돼 굴러야 돼 랩차가 너무 많이 나서 그래요 제가 레벨이 19인데 얘가 29에요 어 아 거기서 춤추면 안 돼 어 어 어 프랜 써야돼 프랜 써야돼 이거 어 어 어 어 어 어 고기 좀 다른 걸로 먹을게요 10초짜리 10초짜리 9원 7원 8원 9원짜리가 그래도 좀 쩔겠다 10초짜리 5 갑바도 터졌네 5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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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컵뿡 어어 어 갇혔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아 이 미친 샹골렘 여기 레벨에 내가 올 때가 아닌가봐 저런 미션을 줬어 이 개같은거 아 이 샹게임 아 개 샹게임 줌이 차네 줌이 차 게임하는데 어 방어 장난아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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